투표가 마감되는 17일 밤 12시까지 정말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발표해 주시죠. 한류 특별상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밀고 당겨줘. 날 바라볼 때 제일 예뻐. 바로 지금이 Oh I like 두 눈이 마주쳤잖아. Maybe. 귀엽던 그림보다 아름다운 걸 넣어. 핑크빛 색으로 물들어다. I wanna be with you. 오늘도 끝난 꿈. 이미 정해진 엔딩의 주인공은 너. 내가 꿈꾸는 건 아마도 너의 꿈. 이미 정해진 엔딩의 그대 내가 있어. With you, with you, with you. 이미 정해진 엔딩의 주인공은 너.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I wanna be with you.